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테라피틱스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죠. 지금 ITI 1000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한번 크게 하락을 시켜서 개미 털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 밀어올릴 힘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계속해서 테라피틱스는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B그룹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테라피틱스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HB그룹을 그래도 견인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외인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하면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의 큰 방향 자체는 지속상승 랠리를 보일 만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조금 중기로 보면 주가는 흔들면서 예를 들면은 어제 올랐죠. 좀 많이 올랐죠. 5% 이상. 그리고 좀 조정하다가 내일도 소정, 모레도 소정. 그러다가 한번 또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조정, 조정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말씀드리는 순간 올라서고 있죠. HB그룹 약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치솟아 올라가는 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보고 제가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반응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지금 분위기. 테라피텍스가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이제 이렇게 흔들기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 외인기관이 코스탈을 좀 팔고 있죠. 300억에 240억 정도. 코스피도 290억에 290억 외국인 매도의 기관이 17억 매수 중인데 장 초반에 외인기관이 같이 팔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죠. 미정신은 괜찮고 나스닥 선물도 급증 중인데 그러나 오전에 흔들어주고 다시 전체적으로 다 불이 들어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흔들기가 계속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일 거다. 이렇게 아예 큰 틀을 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흔들기에 크게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테라피텍스는 IT-1000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미 털기가 아주 제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얼마든지 주가를 마음대로 흔들면서 위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파동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랠리가 좀 펼쳐져 있어서 매우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낙폭이 과대한 HV 글로벌 같은 이런 기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이 쌍바닥을 잡았죠. 여기서 아주 오랜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쌍바닥 잡아주고 이 평선을 다 모으고 240선 하나 빼고는 다 모아놨죠. 여기서 치솟아 올라가는 흐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저감의 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죠. 지금은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도 같이 움직이죠. 테라피티스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니까 나도 간다.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장이 분위기하고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 HV 오전에 좀 흔들어댔죠. 오전에 좀 흔들어서 마이너스 1.3%까지 좀 밑으로 내렸는데 계속 흔들 겁니다. 흔드는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흔들면서 계속 흔들면서 위로 계속 상승을 해가는 이런 환경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글로벌 증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HV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과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꽤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위투로 눌러서 다시 올라서는 흐름인데 오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 1.6%까지 흔들죠. 흔드는 작업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제 본색을 좀 드러내죠. 오전에 좀 크게 흔들어주고 그 다음 밀 올리죠. 지금 오랫동안 세게 흔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내렸다가 다시 오전에 흔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매수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죠. 지금 시장이 매수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이제 로딩을 했는데 한 번씩 유튜브가 이렇게 로딩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어놓고 로딩 중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이 코스피가 0.4% 상승에 코스피가 0.7% 상승주이죠. 오전에 좀 흔들어 됐지만 미증시가 0.9% 상승을 하고 있고 0.9% 상승에 다우와 1% 상승 그리고 선물도 계속 상승이죠.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전에 좀 흔들어 되죠. 결국은 이렇게 좀 흔드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일본도 지금 얼마 많이 못 오르고 있죠. 0.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오늘 얘가 많이 못 가죠. 그럼 내일 많이 올릴 겁니다. 내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서면 또 시장 분위기는 해외정시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근데 어쨌거나 큰 방향 자체는 모든 환경 자체가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부분 그리고 엄청난 악폭화대 여러가지 환경들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호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눈 특별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위메이드가 아주 강하죠. 12% 어제도 크게 오르고 오늘도 12%를 나서고 있는데 지금 위믹스 3.0 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도 분위기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위메이드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철비진 보합수준 셀트리온의 스케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다 상승분위죠. 좀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자 그러나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다 강세했죠. 우리정씨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이런 흔들기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 이렇게 좀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흔들어대면서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아마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죠. 반도체 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좀 지수를 반도체 주들 내려서 상승폭을 잡아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먼저 랠리가 펼쳐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랠리를 펼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먼저 랠리를 펼치기 때문에 얘네들을 눌러버리고 있죠. 얘네들을 눌러버리면서 지수를 컨트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주들도 보면 어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분한 움직임이죠. 전체적으로 지수가 차분하게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특별하게 이제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재료가 있는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하고 개미들 상당히 많이 털어내버린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견인을 하고 있죠. 얘가 지금 딱 버티면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얘를 잡아주면서 HLB 그룹이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는 HLB 테라피틱스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하게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창구는 보이지 않고 있죠. UBS 좀 매도중이지만 매수매도 반복을 하고 있고 신한 들어오고 있고 한국 들어오고 있고 그러나 지수는 아주 지금 잔잔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